국군이 울고 있어요. 국군 예비에 가보세요. 물러지는 소리가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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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. 육군 대한민국의 육군대장을 아무거나 엮어가지고 국방부 지하정창에 두 자리를 외웠어요. 쫄병자랑 같이. 대한민국의 육군대장 별세선. 왜 넣었어 왜? 내문도 아니고 깍둘도 아니에요. 법원에서 전부 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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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었어 검찰에서. 육군본부 지하정창에 쫄병자 육군대장을 하다 집어넣었어요. 왜? 박쥬마리하고 육사동기야. 박쥬마리하고 육사동기. 육군 죽인다. 육군 죽인다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이에요? 김정거리가 원하는 게 김정거리가 원하는 거에요. 이게 지금. 정하대. 이건 반역대에요 반역대. 대한민국 국방부. 대한민국 국방부. 대한민국 국방부. ancerisedèm. 이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